안녕하세요. 생명과학 황민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3들을 위한 학습 가이드 고3들이 정말 학교 다니면서 수능 대비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고3의 현실에 맞는 황민준 생명과학을 이용하는 방법 그게 뭘까 고민해서 고3을 위한 학습 가이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우리 고3들 보면요. 아 이건 뭐 저고요. 저 황민준 알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 홈페이지에 많이 나와 있고요. 황민준. 자 일단 여러분들 고3들 보면요. 일단 시간이 매우 없다. 학교 다니면서 또 내신 대비도 해야 되고 수능을 챙기기가 수능만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얼마나 고3이 현실적으로 수능 대비의 시간을 얼마나 쏟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순공시간. 최상위권의 고3 기준입니다. 최상위권 학생이 아니라면은 요거보다 조금 순공시간이 떨어질 수 있어요. 최상위권 학생들을 어떤 학생들을 기준으로 잡았냐면요. 몇 년간 학생들 관찰해 본 결과인데 전국에서 고3 중에서 가장 순공시간이 많은 고3이 기숙형 자사고 다니는 고3들 같아요. 나의 관찰 결과입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들 있죠. 지방에 보통 있죠. 그런 학교들이. 그런데 기숙형 학교고 그런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수능 대비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런 학교들은. 그래서 수능을 대비하는 그런 분위기도 학교 분위기도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 그리고 기숙사에 살면서 학교에서 자율학습. 학교 방과 후를 이용해서 학교에서 학원도 평일에는 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학교에서 딱 자리 잡고 순공을 하는. 그래서 순공시간이 가장 많은 그런 고3들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학생들이 1, 2월 달에 1, 2월 달에는 학교 안 가잖아요. 그렇죠. 1, 2월 달에는 방학이고 그리고 처음에 와 수능 대비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고 1, 2월 달이 그래서 와 수능 대비 시작해보자. 그래서 강한 또 의지력이 있고 그래서 1, 2월 달에 순공을 많이 하는데 근데 또 학원 또 많이 다녀요. 1, 2월에는. 그래서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빼고 책상머리에서 정말 집중해서 하는 그 순공시간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면 1, 2월 달에 한 7시간 정도 찍어요. 그럼 공부 정말 많이 한 학생이에요. 학원에서 수업 듣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간 다 빼고 밥 먹는 시간 다 빼고 정말 집중해서 하는 타이머로 잰 그 시간 하루에 7시간 찍고요. 근데 이제 3월부터 학교 시작되면 그만큼 수능 대비의 시간을 못 씁니다. 또 학교에서 뭐 과제도 있고 학교에서 수행평가도 있고 또 내신 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신 대비 기간은 아예 다 제외하고 3, 4, 5, 6월 달에 보면은 하루에 5시간 정도 수능 대비를 위해서 시간을 쏟으면 정말 수능 대비의 많은 시간을 하는 그런 학생입니다. 자 그리고 7, 8월이 되면은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한 또 7시간 정도 7, 8월에 또 이제 내신 부담이 사라졌고 수능 대비의 많은 시간을 씁니다. 7시간 정도 7, 8월에 그리고 9월, 10월, 11월에는 또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고 내신 또 부담 없기 때문에 달리죠. 수능을 위해서 달립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에 7시간 정도 순공을 합니다. 정말 많이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전체 1월부터 수능 대비를 시작했다고 하고 내신 대비 기간은 빼고요. 그래서 1월부터 수능 전날까지 약 1,440시간을 수능 대비에 사용하면 와 정말 수능 대비에 많은 노력을 한 그런 고3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1,440시간을 최상위권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봤더니 국어에 한 500시간, 수학에 500시간 그리고 영어에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더라고요. 영어는 이제 고3 되기 전에 많이 완성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서 영어는 그래도 모의고사는 또 꾸준히 봐야 되잖아요.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영어는 시간을 거의 할애하지 않았어요. 한 40시간 정도 영어는 또 모의고사는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탐구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400시간인데 탐구가 두 과목이잖아요. 그럼 탐구 한 과목에는 200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요. 수능 대비를 위해서. 그럼 이걸 주당 계산하잖아. 여러분 1월부터 수능 볼 때까지 총 45주거든요. 그럼 45주에 200시간 해보세요. 주당 4.4시간이에요. 탐구 한 과목의 수능 대비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집중해서 쏟을 수 있는 시간이 4.4시간이 4.4시간이라고요. 주당 시간으로 따지니까 정말 적은 시간처럼 느껴지죠. 실제로 적은 시간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수능 대비를 하는 이 고3의 경우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시간이 적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 또 이런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중에 좀 취약한 과목이 한 과목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또 탐구에 그렇게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내신이 굉장히 힘든 학교들이 있어요. 수행평가도 굉장히 많은 걸 좀 시키는 학교들이 있고 내신의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또 굉장히 또 탐구 한 과목의 시간 쏟기가 부담스러워지고 그리고 중간에 또 선택 과목이 안 맞아가지고 모의고사 한두 번 보고 선택 과목이 안 맞아서 5월달이나 6월달 또 6월 모평 지나고 또 선택 과목 변경하는 친구들이 많고 선택 과목을 중간에 변경하는 이러한 이슈가 생긴다면 더더욱 우리의 1등급은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게 고3의 현실성입니다. 그래서 고3이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고 이렇게 또 변수에 휘둘릴 수 있는 이런 고3이 현실적으로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게 하려면 황민준 생명과학 커리큘럼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겠는가 또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서 수능 대비에 임해야 되겠는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 부족한 시간 주당 4.4시간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적은 시간 이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가 첫 번째 관건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수능 대비에 있어서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거 세 가지를 한번 정해봤는데 첫 번째는 시간 낭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생명과학은 여러분들 열쇠 문제와 이건 뭐 누구나 아는 얘기죠. 열쇠 문제와 7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 암기형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문제 푸는 데 적게 소요되는 문제들 단순 암기형 문제가 열쇠 문제 출제가 되고 퍼즐형, 계산형,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거의 과거에는 뭐 준킬러, 킬러라고 불리우던 그런 유형들이 7문제가 출제돼요. 이 7문제는 유전에서 5문제, 막전이 한 문제, 근수축 한 문제 이렇게 7문제 구성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열쇠 문제 말인데 이 열쇠 문제는 이제 교과서 내용을 충실히 외워주면은 잘 맞출 수가 있거든요. 정답률이 항상 높게 나오고요. 수능에서 열쇠 문제는. 근데 이 열쇠 문제를 공부할 때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이 열쇠 문제에 대한 내용은 8종 교과서 공통 내용에서만 출제됩니다. 수능은 굉장히 공정성을 따지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특정 교과서 본 친구들은 이익이고 특정 교과서 본 친구들은 손해고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8종 교과서 공통 내용만을 외웠는지를 물어봅니다. 이게 아주 철칙이죠. 평가원에.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요. 그래서 8종 교과서 공통 내용이 아닌 걸 외우고 있으면 저 부족한 시간을 낭비한다 이거야. 그래서 8종 교과서 공통 내용만을 외워라.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효율성의 측면에서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건데요. 3단원 방어작용 파트에 나온 내용이죠. 교과서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질병이 나와요. 세균에 의한 질병. 굉장히 파상풍, 디프테리아 엄청 다양한 게 나오는데 8종 교과서 공통으로 나오는 세균에 의한 질병은 결핵 딱 하나예요. 수능 대비할 때는 결핵만 외우면 돼요. 다른 건 외웠는지 절대 묻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시간을 아끼는 거고 효율성이에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어마어마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데 이거 다 외울 거예요. 시간 낭비예요. 8종 교과서 공통은 독감하고 에이지밖에 없습니다. 수능에는 독감하고 에이지만 물어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8종 교과서 공통 내용만을 효율적으로 반복해서 외우고 숙지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7문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7문제. 7문제 중에서 몇 개를 맞추느냐. 이게 우리 등급을 사실상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또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들이고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잘하셔야 돼요. 이 7문제는 혼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문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혼자 여러분들이 하기가 어렵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스킬, 막전이 푸는 스킬, 다인자 푸는 스킬, 가계도 푸는 스킬 이런 스킬들을 습득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채화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대비하게 되는데 그 스킬을 처음에 잘 배워야 돼. 제대로 된 스킬을.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중간에 스킬을 변경한 거나 그러면 굉장히 시간 낭비가 심합니다. 내가 어떤 스킬을 익혔는데 중간에 공부하다 보니까 그 스킬 가지고 특정 유형이 안 풀려. 예를 들어서 다인자 문제인데 다인자에서 3년간은 이 스킬이 바로 적용이 안 되고 좀 변형해서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단일인자와 연관인데 단일인자와 연관된 염색체가 두 종류면 또 자기 스킬을 변형해서 적용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다 똑같은 방법으로 풀리지 않고 자기 스킬을 자꾸만 변형해서 적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실전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변형됐는지를 문제 푸는 그 시험장에서 그걸 파악하고 변형한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떤 스킬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일관된 풀이법 변형되지 않고 만약에 다인자면 어떤 다인자 문제에서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일관된 스킬, 일관된 풀이법을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받아들이고 그걸로 계속 1년 내내 연습하는 겁니다. 중간에 변경 없이. 그래야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 있는 얘기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 너무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면 안 돼요.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스킬인가 그것이 문제를 막 수학적으로 변형해서 푸는 그런 스킬도 있거든요. 근수축 문제를 막 무슨 함수로 변형하고 그리고 다인자 문제를 어떻게 변형하고 이렇게 근데 너무 수학적으로 변형해서 들어가는 그런 풀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변형하는 데만도 시간이 막 1분, 1분 30초 가버리거든요. 그럼 시험장에서 쓸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스킬은. 그래서 처음에 1, 2월 달에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모든 문제가 풀리는 스킬 그리고 시간 안에 빨리빨리 적용할 수 있는 스킬 이거를 딱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계속 1년 내내 같은 방법으로 문제 연습을 해서 시간 안에 풀 수 있게끔 완벽히 체화하는 이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1등급을 받아내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고3을 위해서 황민준 생명과학 커리큘럼을 어떻게 고3들이 이용해야 되냐 좀 얘기를 해보면요. 먼저 1월 달에 공부 시작한 학생들이 많잖아요. 빠른 학생들은 12월에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시작한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12월 포함해서 12월, 12월까지는 여러분들이 뭘 해줘야 되냐면 자, 이때는 이제 방학 때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여유로워요. 학교에 대한 부담이 없고 조금 여유로우니까 이 1, 2월에 정말 많은 걸 해줘야 되거든요. 자, 1, 2월에 커리큘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 2월에 강좌는요. 강좌는 안풀려 일로아바 강좌가 있고요. 생명과학원 개념 세우기 강좌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강좌를 모두 이용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안풀려 일로아바 강좌를 먼저 들으세요. 먼저 듣고 왜냐하면 고3의 경우에는 내신으로 한번 생명과학원 대부분의 학생들이 했기 때문에 열쇠 문제에 대한 거는 잘 푸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7문제, 퍼즐형, 계산형 이 7문제는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된 친구들이 많아요. 고3 올라가기 전에, 고1, 2월에. 그래서 그때 1, 2월에 이걸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이 문제집은 풀어주세요. 생명과학원 개념 세우기 강좌의 부교제로 들어있는 개념 완성 문제집이 있거든. 260문제짜리 문제집이 있는데 그 문제집을 쭉 풀면서 문제가 스스로 잘 풀린다. 그러면 개념 완성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개념 세우기에서 개념을 설명하는 파트의 강좌를 들을 필요는 없어요. 일로와바 강좌만 들어도 돼요. 내신을 한 번 충실히 했던 친구들. 이 개념 세우기 강좌에 딸려있는 개념 완성 문제집이 스스로 잘 풀린다. 이런 학생들은 문제만 풀어서 문제만 풀어서 내용, 8종 공통 내용 외운 것만 확인해주고 강의를 들은 필요는 없다. 일로와바 강좌를 바로 시작해도 된다. 강의는. 이 일로와바 강좌, 안 풀려 일로와바 강좌가 7문제에 대한 스킬을 강의하는 첫 단계 강좌입니다. 그래서 1, 2월에 이것만 들으셔도 돼요. 내신 대비 출중했던 친구들은. 그래서 이거 들으면서 유전, 막전, 근수축에 대해서 그 7문제를 때려잡기 위한 일관된 스킬 그리고 수학적 사고력을 최소로 요구하는 그런 스킬 그래서 시간 안에 시험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스킬, 그거를 1, 2월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또 퍼즐형 문제의 경우 있잖아요. 막전이도 퍼즐형으로 나올 때 있고 유전 문제도 퍼즐형으로 나올 때 있고 이 퍼즐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퍼즐의 시작점을 잘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퍼즐의 시작점만 잘 찾으면 그다음부터는 빈칸이 빠르게 해결되는 그러한 경로들, 문제 푸는 경로들인데 그걸 또 배워가지고 연습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내신 대비 출중이 됐던 학생들은 일로와바 강좌, 안 풀려 일로와바 이것만 들어도 된다. 그리고 개념 확인은 이 문제집 개념 세우기 강좌에 딸려있는 부교제의 개념 완성 문제집만 스스로 풀어도 된다. 그런데 일로와바 강좌를 처음에 딱 시작을 했는데 용어가 잘 익숙하지가 않아. 유전에서 쓰는 용어들, 막전이에서 쓰는 용어들 막전이에서 마리집이라고 하면 마리집이 뭐지? 랑비에르 결절이 뭐지? 시냅스가 뭐지? 이런 용어가 아직 잘 정립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그러면은 8종 공통생명과학원이라는 개념 세우기 강좌의 주교제를 가지고 개념 수업을 한 번 들으셔야 돼요. 이 용어 설명하는 강좌거든. 이 개념 세우기 강좌. 그래서 개념 세우기 강좌와 일로와바 강좌를 그런 친구들은 1, 2월에 병행해 주세요. 그래서 개념 정리도 하면서 스킬도 습득해서 1, 2월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1, 2월에 두 강좌를 그런 친구들은 병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월 동안에 이 안풀려 일로와바 강좌의 교제가 핵심 파트 문제집 일로와바 이게 598문제, 거의 한 600문제짜리 교제인데 다 자체지장 문제로 되어 있고요. 이 600문제를 1, 2월에 다 풀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념 세우기 강좌의 부교제인 개념완성 문제집에서 또 다 자체지장 문제입니다. 260문제를 1, 2월 동안에 다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 2월에 조금 문제 많죠. 그렇죠? 문제 수가 많고 스킬을 전체 강의하기 때문에 양도 많은데 1, 2월에 조금 학교 부담 없을 때 바짝 달려가지고 1, 2월에 이거 완성해 주고요. 그리고 3월부터는요. 기출 문제를 풀어주세요. 3월부터는 1, 2월에 이제 스킬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그 스킬을 가지고 기출 문제가 다 풀리는지 적용해서 아, 기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평가원에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구나. 이걸 물어보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기출 분석을 하면서 기출 문제를 풀어주는데 기출 분석이 기출 문제집이 한 900문제 정도 돼요. 2015 개정 과정에 있는 학평, 모평, 대수능 문제를 모두 수록해놓은 기출 문제집이 있습니다. 여기 기출 문제집이 한 900문제 가량 됐는데 이 900문제를 좀 펼쳤어요. 왜냐하면 고3의 경우에 내신 부담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이제 3, 4, 5, 6월에는. 그래서 3, 4, 5, 6월 동안 조금 널널하게. 내신 부담 없을 때는 기출 문제 많이 풀어주고 내신 대비할 때는 또 잠깐 기출 접어두고 내신 대비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3, 4, 5, 6월 동안 기출 문제를 다 끝내세요. 그래서 3, 4월 동안에는 생명과학원 기출 문제집이라고 하는 우리 연구소에서 나온 기출 문제집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기출 문제만 3, 4월에 일단 풀어주고요. 그리고 5, 6월 되면 기출 문제를 풀면서 5월에 6평 대비로 6월 초에 6평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6평 대비로 5월 달부터 실전 모의고사가 봉투모의고사 형식으로 발간이 되는데 5월부터는 이제 이거를 병행해 주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 정도 이렇게 병행하면서 실전 모의고사 일주일에 하나 정도 풀어보고 기출 문제하고 실전 모의고사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6평 대비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5, 6월까지 기출 분석이 다 끝났다. 그러면 7, 8월에 또 이제 수능 대비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거든. 내신 대비 없어졌고 7, 8월에 조금 학교도 한가롭고 그리고 방학도 있고 그래서 7, 8월에 자, N제인데요. 자, 이 N제가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 450제인데 수능보다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가지고 스킬을 최종적으로 연습하고 수능 1등급보다 조금 더 넘는 그런 실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안전하게. 수능이 또 어렵게 나올지 쉽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 가지고 7, 8월 연습해 주고 역시 7, 8월에도 모의고사는 병행해 주세요. 일주일에 하나 정도 계속 모의고사 풀면서 점검을 하면서 따라오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는 이제 파이널인데 이 파이널 때, 자, 파이널 때 과정을 보면요. 초강력 싱크로 파이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시즌 1, 2, 3로 있는데 모의고사 8회분씩 있어요.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이 한 3회분씩 매주 3회분씩 풀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이번 수능에서도 여실히 보여줬지만 굉장히 수능 문제들하고 싱크로 비슷한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에 나오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9편까지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EBS 변형 문제, 6월 5편, 9편까지 다 반영돼서 문제를 구성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에 초강력 싱크로 모의고사 가지고 최종 연습을 하면서 수능을 대비해 주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1등급 맞는 게 정말 어려운 걸 알지만 그래도 충실히 이렇게 따라와 준다면 따라와 준다면 우리 고3들도 안정적인 1등급 가능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항상 고3들은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간 싸움인데 우리 전체 커리큘럼을 다 따라오면요. 아까 1, 2월부터 전체 커리큘럼 다 따라오면요. 문제가 전체 커리큘럼 다 하면은 문제가 3천 문제가 넘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EBS도 풀어야 되잖아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푸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정말 많아지거든. 이 문제를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다 오답루트하고 다 분석하고 정말 시간적으로 어려울 수 있거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되겠다 이러면 정말 늘어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요. 아까 주당 4.4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생명과학 공부하는 날을 하루 잡아가지고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오늘은 3시간 생명과학 할 거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에 문제를 풀고 그 시간이 넘어가면은 풀지 마세요. 너무 생명과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은 다른 과목이 또 위험해질 수 있고요. 효율성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3들을 위해서 내 수업에서는 또 특징이 뭐냐면은 기출문제다 그러면 기출문제 900문제 중에서 반드시 풀어야 될 걸 알려줍니다. N제도 마찬가지예요. N제 450제에서 반드시 이거는 별표치고 수능 전까지 다시 한번 오답노트를 해야 되는 오답노트하고 꼭 분석해야 되는 그런 문제만 문제를 집어주거든요. 그 집어준 문제만 반복해서 하셔도 됩니다. 고3의 경우에는요. 아시겠죠?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건 고3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3000문제도 넘고 EBS까지. 그치? 어떻게 그걸 다 풀 거예요? 그래서 문제... 그러면 그걸 다 풀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절반 풀다가 시간이 끝나버렸다. 그러면 거기에 중요한 문제를 못 풀 수도 있거든. 그래서 중요한 문제를 내가 알려주고 아 이게 최신 평가원 유형이다. 이번 수능에서는 이거와 유사한 변형된 유형이 나올 거다. 이런 문제만 찝어서 강의할 때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문제는 꼭 별표치고 그런 문제만 고3의 경우에는 소화해도 수능 때 비에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고3을 위한 커리큘럼을 이렇게 구성했고 이 가이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황민준 생명과학 커리큘럼을 이용한다면 정말 1등급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3 여러분들 1년 함께 화이팅!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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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